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나 필라테스, 요가, 스크린 골프 등 스포츠 시설을 오픈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인테리어나 운동 시설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많이들 묻곤 합니다. 한가지만 기억하세요. 우선 적격증빙을 수치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을 과세기간이 끝나는 20일 이내에만 하시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쳐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매입세액은 불공제이고 2%의 가산세의 세법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늦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20일 이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날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5월 25일 날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떤 세무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치하였고 사업자 등록을 과세기간이 끝난 20일 이내에 하였기 때문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였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1% 가산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제때 안 하는 경우에는 세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사업자 등록을 챙기셔서 세법적 제재를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